이번 시간은 페이지 622페이지 방제설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제설비, 재난방지와 관련된 설비죠. 방제설비 쪽에서 먼저 피로의 설비가 나옵니다. 우리 피로의 설비가 가장 많이 출제됐죠? 지금까지 총 5번 출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5번이 초반에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12회 시험까지 총 5번을 내고 그 다음부터는 안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낼 수는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거죠? 항상 복고풍이 불 수도 있잖아요. 맞죠? 옷도 복고풍이 있다시피. 그래서 피로의 설비는 낙래죠. 낙래는 너무 고전압의 전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안전하게 해야 되겠죠. 건축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정기구를 안전하기 위해서 이런 피로의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피로의 설치 대상을 먼저 해놨어요. 설치 대상이 세 가지가 설치 대상이에요. 과거에는 설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높이 20m 넘는 건축물이 대상이었다가 법령을 바꾸었습니다. 낙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바뀌었는데 낙래 우려가 있는 건축물로 바꾸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낙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이 첫째 대상이 됩니다. 이러니까 건축허가나 주택배사업계획성인 들어오는 건축물들이 피로의 설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추가로 높이 20m 높이 20m 이상인 건축물이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만 선이니까 공작물이 문제잖아요. 교량이나 이런 거 있죠. 동상들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 20m 이상인 공작물까지 대상이 된 거예요. 공작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피로의 설비의 설치 대상물이 되는 겁니다. 정말 알아두시고 그 다음 피로의 설비의 설치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여기는 혹시나 해서 2번 돌치면 건물 맨이 25cm 이상 돌출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피로의 설비의 재료적인 측면이 나오죠. 그래서 피로의 설비의 재료적인 측면 피로의 설비의 재료적인 측면 재료에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놨죠.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뭐 수레부든 인하도선이든 접증이 똑같죠. 그래서 둘 다 다 세 개 다 무엇이다 50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거는 이 세 가지가 별도로 나왔어요. 수레부 인하도선 접지가 그런데 지금 통합접지를 하다 보니까 50제곱밀리미터 50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에 답이 됐던 게 바로 4번이에요. 피로의 설비 인하도선 대용 그래서 피로의 설비 인하도선 대용 개념은 철골조 건물이나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는 철근이나 철근은 전기가 흐르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의 연속성만 보장이 되면 우리가 인하도선 대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최상단하고 지표레벨의 저항이 얼마가 돼야 된다? 0.25입니다. 0.25 이하가 되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 수레부 설치 기준 요새 건물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측면에서 낙래가 떨어져서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높이 몇 메달 60m 넘는 초과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죠. 정면 수레부 설치하는 60m 초과 초과 초과는 이 건축물 등이라 해놨죠. 초과는 건축물 등 자 이 건축물 등이라고 한 것은 이거죠. 이게 건축물이 두 가지 낙래 우리가 있는 건물이 서고 공작물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등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등에 대해서 지점의 높이 얼마 5분의 4 지점부터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여기서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를 해주자는 겁니다. 그 점을 정확히 구분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표레부에서 최상단까지 높이가 150m 초과 될 때는 5분의 4를 적용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제2로떼 월드가 555m 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20m 지점부터 최상단 555m 까지 측면 수레부 다 설치 하자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이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 300m 가 되더라도 어떻게 120m 전부터 다 설치 하자는 겁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23배 항공장애 등이 나오죠. 항공장애 표시 등은 이겁니다. 항공법에서 비행기가 어디 됩니까? 야간에 운행을 했을 때 안정성 확보해야 되죠. 만약에 건물하고 충돌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 여기 있다고 깜빡아 저것처럼 바다에서는 마다 여러분들 등대 등대 역할처럼 항공장애 표시 등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장애 등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강도의 경우는 전멸하지 않는 것이 있고 전멸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전멸하지 않는 것은 적색등입니다. 적색등이 계속 켜져 있는 거죠. 나만 바라보라고 계속 켜져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이 20칸들라 이상이 되어주시면 되죠. 강도의 단위. 그런데 전멸하는 것은 분당 60에서 90에 자주 깜빡거려야 돼요. 그것이 바로 저강도 장애 등이다. 그래서 적색이나 항색등으로 자주 깜빡거리는 강도는 40칸들 이상이 되는 그것이 저강도 장애 등이 되고 중강도 장애 등은 기본적으로 적어보시면 된다. 그래서 깜빡거리는 분당 20에서 60회 사이만 됩니다. 저강도 보다는 자주 깜빡거리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에서 40분 동안 깜빡거리는 그리고 강도는 2000칸들 이상 더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강도는 성강하는 백색등 빛을 바라는 번쩍 번쩍 하죠. 백색등 그것이 고강도 장애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장애 등 하고 중강도 이 세 가지로 나누는 제강도 간략히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624페이지 보시면 조명 설비 가 나옵니다. 조명 조명 설비 쪽에서 앞전에 강속 계산 문제가 나왔죠. 두 문제 하나는 한 문제가 배성공산 했고 한 문제는 조명 설계됐죠. 그러면 조명의 단위에서는 초창기에 많이 냈던 파트죠. 강속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양을 강속 이라고 합니다. 단위는 음엔 이죠. 그러면 강속의 양이 많아야지 밝아지겠죠. 그리고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조도 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도는 단위를 럭스를 쓰고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를 조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도는 거리 역자성 역자성 법칙 조도 거리의 역자성 법칙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 예요. 예를 예를 두 능pert 2m. 떨어 breadth 2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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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 4m. 나누면 되는 거죠. 3의 자성 3,3은 9,9로 나누면 돼. 그것이 이제 적어듭니다. 조도는 그리 역자성 법칙이다. 이걸 명심을 하시면 돼요. 제곱의 반비례에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점을 기억하시고 강도는 강원에서 나오는 빛의 세기를 강도락하죠. 칸데라스고요. 그리고 희도는 물체의 표면 밝기를 희도락해요. 그래서 희도가 높다는 것은 눈부심이 크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간략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백열등을 바라봤을 때 옛날에 생각해보죠. 바라봤을 때 눈이 많이 부셨어요. 형광등이 눈이 많이 부셨어요. 백열등이죠. 그럼 희도는 백열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을 이렇게 딱 쳐다보면 눈이 부시죠. 그럼 희도가 높은 거죠. 표면 밝기가 밝는 거예요. 그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강원은 여러분들이 강원을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강원의 밝기나 효율이라든지 수명이나 가격, 연색성 이런 것 등을 고려해서 강원을 선택하는 거죠. 조명을. 그리고 백열등은 현재 무엇이냐. 역적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생산이 안 되잖아요. 얘는 효율이 나쁘다 보니까. 보통 조명은 빛을 바라야 되는데 이 백열등은 열을 발산을 너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백열등 뜨거웠잖아요. 꼭 장갑 쓰고 이렇게 돌려야 되죠. 손으로 했다가 손 댑니다. 그래서 열이 발생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효율이 나쁘다는 거죠. 원래 효율이란 것은 룸앤포하트 아닙니까? 룸앤포하트잖아요. 1화트의 전력이 얼마나 강속을 바라느냐. 이게 효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은 백열등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역적이 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형광등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지. 옛날에는 등이 뭐가 됩니까? 스타트 전구가 필요했죠. 맞죠? 생각나시니까 전등이 좀 더. 스타트 전구를 촉구 담아야 되잖아요. 기억하시군요. 그런데 이제 형광등은 우리가 단점이 이겁니다. 온도가 낮추운 데 있죠. 그래서 발광을 잘 안 내놔.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보통 온도가 25도씨일 때 형광등은 효율이 제일 좋아요. 온도가 낮아지면 효율이 나빠져요. 빛을 잘 바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형광등은 옥내용으로 사용하지 옥외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 점을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은등은 수명 길죠. 장점이죠. 그런데 단점이 점등이 됐잖아요. 한 번 꺼지면 다시 켜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수은등이죠. 그리고 연색성이 나쁩니다. 그리고 수은등은 이제 바라보면 여러분들이 저압수은등이 식기 소독기 같은 데 켜진 등이 있죠. 거기 저압수은등이 살균용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압수은등이 있죠. 이것이 조명용으로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도로나 이런 데 가로등이 있죠. 이런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광장 이런 조명 쪽으로 사용되는 것이 고압수은등이고 초고압수은등은 영하 차량에만 사용한 게 아니고 정밀 기계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있죠. 현미경 이런 데 그런 것들이 초고압수은등이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 등 나오죠. 나트륨 등은 옛날에 저기 터널 같은 데 노랗게 켜진 거 있죠. 그게 바로 나트륨 등이에요. 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연색성이 나빠요. 수은등도 연색성 나쁘지만 강원이 이렇게 항색이나 푸른 강원 이런 것 띄는 것들은 연색성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메탈할라이더 등이 고압수은등의 연색성화 효율을 개선해 준 게 메탈할라이더 등입니다. 그래서 메탈할라이더 등은 효율도 높였고 연색성도 좋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경기장에 야간 경기할 때 불 켜는 게 있죠. 그게 메탈할라이더 등입니다. 그래서 이 메탈할라이더 등은 수은등의 특징을 가지는 게 있어요. 점등이 늦었다는 거 그거는 같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불이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점등이 늦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간략히 좀 같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조명 방식에서 전반조명 국부조명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이 있겠죠. 자 그러면 전반조명 쉽게 우리가 시대처럼 학교나 이런데 사무실에 위에 등 설치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비추는 것이 전반조명이고 국부조명은 특정 상세 높은 조도를 요구할 때 쓰는 것이 힘들 집에서 써도 된다고 자 그게 수술 시에 수술대 위에가 국부조명이죠. 맞죠? 전체로 하는 건 전반조명이고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전반 국부 병용 조명일 때 그러면 전반하고 국부하고 병용일 때죠. 병용 우리가 할 때는 자 보통 전반조명의 조도가 국부조명은 높으면 안 되고 전반조명의 이 조도는 국부조명이죠. 스포토라이트 그럼 여러분들 수술실 위가 조도가 높잖아요. 국부조명의 국부조명 조도의 우리가 10분의 2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수술실 때 거기에 있죠. 거기가 천눅스라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변은 전반조명이 백눅스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국부조명이 단점이 너무 조도가 높으니까 눈의 피로도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명기구 배광에 따라서 뭐 다 볼 필요는 없고 직접 조명하고 간접조명 좀 기억하시면 돼요. 직접 조명하고 간접 자 이 두 가지만 좀 비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하고 간접하고 자 직접 조명한 빛의 하향 강속 비율이 높은 거죠. 얘는 하향 강속 비율이 밑으로 비춘다는 거에 쉽게 이것이 90에서 100%가 되는 거죠. 100% 되는 것이 그리고 얘는 간접은 천장면을 위해서 위로죠. 상향 강속 비율이 높으면 하향은 거의 안 되는 거죠. 상향 강속 비율이 90에서 100% 하향은 0에서 10%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사용하는 데가 들리죠. 직접 조명은 눈으로 밝게 시작한 명시 조명에 명시 조명 쪽에 직접 조명을 쓰는 거고 얘는 분위기 조명 쪽에 쓰는 거예요. 간접 조명은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당연히 조명률은 직접이 좋겠죠. 조명률 개념은 얘가 좋은 거예요. 간접은 조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조명률은 작은 면의 강속이 도달되는 비율이 조명률입니다. 그래서 조명률이 직접 조명이 좋은 거예요. 간접 조명을 반사해서 하다 보니까 당연히 효율은 직접 조명이 좋은 거죠. 그래서 효율은 얘가 떨어지는 겁니다. 당연히 설비비, 시설비적인 정면은 비용은 얘가 싸죠. 이것이 비싼 거예요. 설비비는 간접 조명이 돈이 많이 들어가야 비싸지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런데 이 직접 조명은 고조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고조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조도, 조도는 낮아요. 조도는 낮습니다. 그런데 얘는 조도 분포가 불균이랍니다. 조도 분포가 불균이 돼요. 그런데 얘는 조도 분포적인 측면은 조도 분포가 균이란 것이 바로 간접 조명이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직접 조명은 강한 음영이 생기죠. 얘는 강한 음영이 있어요. 강한 음영이, 음영은 그림자죠.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얘는 강한 음영이 안 생기죠. 그림자가. 강한 음영이 발생을 안 합니다. 발생을 안 해요. 얘는 하지만. 그래서 구분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십시오. 자, 건축화 조명이 628페이지 나오죠. 자, 건축화 조명이라는 것은 건축물의 천장이나 베개 구조나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등등을 일치화해서 조명하는 걸 건축화 조명이라고 해요. 건축화 조명에서 유일하게 하면 2번이 응급해서 코브라이트, 코브의 조명이 응급된 거예요. 코브라이트. 그럼 다운라이트는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거예요. 천장에다 구멍을 설치해 가지고 조명석 위에서 아래로 비추는 것이 다운라이트이고 그리고 코브라이트는 코브, 천장이나 베개의 구조를 이용해서 조명하는 것이 코브라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코브라이트 개념은 이렇게 한 거예요. 천장 높이를 우리가 단을 둔 거죠. 이중으로 이렇게 둔 거예요. 실이 이렇게 있을 때 천장을 갖다가 이렇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조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천장을 이중구조로 해서 조명을 어디에다 설치한다?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전장면에 이렇게 반사해서 조명하는 것이 코브라이트입니다. 코브 조명 여기가 코브 조명, 간접 조명이에요. 쉽게 코브 조명, 코브라이트 이것은 간접 조명이에요. 그럼 당연히 조명률 어떻게 뚫어지겠죠? 효율이 뚫어지는 간접이니까 직접 보내 이것이 코브 조명이고 그 다음에 코니스 라이트 있죠? 코니스는 벽면 조명이에요. 자, 코니스 라이트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여기에다 눈가림판을 여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눈가림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조명을 여기 설치해서 위에서 아래로만 이렇게 벽면을 비추는 벽면 조명이 이렇게 이것이 코니스 라이트다.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에요. 이것이 코니스고 코니스 조명, 코니스 라이트고 그런데 밸런스 라이트는 자, 이렇게 한 것이 밸런스입니다. 여기에다가 조명을 설치하되 눈가림판을 이용하는 거예요. 조명을 여기다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다가 눈가림판을 설치해 가지고 앞에다가 빛의 방향을 상하로 조절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도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벽면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하로 조절하는 거예요. 상하로 상하로 비추는 조명이 이것이 밸런스 조명 밸런스 라이트죠. 밸런스 조명이 되는 거예요. 라이트 그래서 벽면을 비추는 조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페이지 629페이지 조명의 조건 나오죠. 그래서 적당한 조도를 갖춰야 돼요. 조도가 높다고 정문하게 그 실에 맞는 조도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광의 균일 또 방향성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사실 이겁니다. 눈에 입사는 강성이 높으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최대한 빛은 뒤에서 빛이 나아가도록 눈에 입사는 강성이 높으면 눈의 피로도가 높아집니다. 눈부심이 없고 알맞은 강색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함부로 강색을 갖다 하면 안 되겠죠. 공부하는데 색깔을 붉은색이나 이런 거 켜면 안 돼요. 항색같은 켜고 공부하면 잘 더 공부가 되니까 눈이 충혈되니까 졸그려죠. 그래서 조명은 아무거나 설치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경제적이어야 되죠. 처음에 LED등 났을 때 너무 비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싸니까 막 쓰고 있는 거죠. 경제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작업자가 심리적 효과를 정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옛날에 해병대에는 안에 그 막사를 붉은색으로 칠했잖아요. 와, 팍팍 그걸 올리게 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조명 설계 순서 이거 가지고 유일하게 세 번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세 번 순서 냈으면 끝난 거예요. 왜 세 번 냈는가 초반에 잘못 내서 아마 다시 낼 수 있을 거라 견뎌 낸 겁니다. 세 번 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지 631페이지 강속계산식이 나오는데 관련된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계산식과 관련돼서 명심해 두십시오.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제일 이해가 쉬운 것이 조도예요. 조도. 그래서 조도식을 우리가 이해하십시오.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조도. 그래서 조도하고 비례의 관계 반비례의 관계 이걸 기억하면 된다.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잖아요. 그러면 램프 하나의 강속하고는 비례죠. 강속량이 많을수록 밝아지겠죠. 강속은 비례잖아요. 그리고 조명의 개수하고도 비례죠. 개수하고 많아질수록 밝잖아요. 하나보다. 자 그리고 조명률 자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이 조명률이죠. 조명률도 비례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번 24일 때는 보수율이 주어졌죠. 보수율 또는 유지율이라고 보수율이 주어졌어요. 보수율 자 보수율 유지율 이라고 하는 건 이겁니다. 처음에 사가지역 강속을 바라는 기준 잡아서 일정시간 뭐 예를 들어서 5천시간 썼다 만시간 쓰고 나서 강속을 측정하니까 얼마만큼 유지가 되네요. 그 유지율 그것 또는 보수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지율이 보수율이 좋아야지 무엇이다 조도는 밝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면적하고는 반비례잖아요. 자 면적이 넓어지면 어두워지죠. 자 이럴 여러분들 방에 방에 A등 하나 키면 밝잖아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어이구 여러분들 저겁니다. 올림픽 잠실 운동 경기장에 A등 하나 켰어요. 밝겠어요? 아니죠. 반비례죠. 이게 제일 쉽다니까요. 자 그런데 자 주의할까요? 이 보수율이 주어져요. 보수율 유지율 뭐 이걸 다르게 유지율이라고 된 유지율 얘가 주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자 역수가 주어졌어요. 이 보수율의 역수가 무엇이다? 역수 그건 분모에 오는 거죠. 얘가 역수가 바로 감 광 보상률이죠. 이것이 역수의 역수 얘가 주어지면 분모에 오는 거예요. 분모에 오는 거고 자 그래서 얘가 주어진 분자에 가고 광 보상률이 주어지면 얘는 분모에 오는 거예요. 조도하고 반비례 관계니까 그래서 광 보상률은 거기에 놨죠.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도중에 강원의 능률 감소나 오염 손상 등으로 인해서 조도가 제하되죠. 그래서 교환할 때 필요한 쪽을 유지할 수 있는 여유를 두는 비율이 광 여유를 두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얘는 분모에 오는 거예요. 분모에 자 그래서 잘 보시면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잡아놓고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조도를 낼 수도 있고 강속 낼 수도 있고 개수 낼 수도 있고 이거 이제 하나 둘 셋 개 낼 수 있잖아요. 조명률 계산할 수도 있고 보수율 계산하라고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앞으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보수율이 주어졌다. 그럼 강속이 앞으로 나갔다. 그럼 강속 앞으로 나가면 본인이 나가면 같이 있던 아들은 분모로 오는 거예요. 전부다. 같이 있던 아들은 그러면 조명의 개수 있죠. 개수나 조명률 분모로 오면 되는 거예요. 보수율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가 초도 곱하기 나머지 면적이죠. 얘가 분자에 가면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이거죠. 감각 보상률이 주어지면 하나 더 가겠죠. 분자로 맞죠. 반비례 관계 여기 있으니까 자 그럼 개수 나가면 똑같아요. 앞으로 빠지고 나머지는 분모로 오고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도가 가장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을 외울 때 그래서 이제 식은 한 개는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변화를 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가 자 이 식 한 번 냈고 그리고 계산 문제 세 번 내서 저도 강속 개수 그리고 조명률 시험 냈죠. 조명률 조명률은 강원에서 이제 강속이 도달한 비율이 조명률입니다. 얼마나 그 작은 면에 도달하는가 그 비율을 나타낸 게 조명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으면 이 식 가지고만 가지고 자체적으로 다섯 문제를 낸 거예요. 자체적으로 낸 거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종합 문제 지문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또 계산 문제 계속 낼 수 있는 겁니다. 이 파트는 왜 얼마나 변화가 많습니까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낼 수 있죠. 그리고 개수 개수 다 틀리고 조명이 다 틀리게 내면 되니까 자 그리고 이제 630의 전기설비 도시기호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기호 에서는 우리가 좀 정리 하실 것이 저 부분 조금 알아 두시면 된다. 자 페이지 632 페이지에서 자 보시면 자 거기 페이지 632 누전차단기 있죠. 누전차단기 하고 자 개폐기는 에서 썸되고 되시니까 누전차단기 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거 조금 봐 두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633 페이지 보시면 배선이 나오죠. 천장 은폐 배선이 실선입니다. 실선 이렇게 이렇게 끊는게 실선이죠. 실선이고 실선입니다. 실선 천장 은폐 배선이 실선이에요. 그리고 바다 은폐 배선 이걸 길게 끊는거 있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끊으면 이거는 파선 이라 칭합니다. 파선 파선 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노출배선 이거 이런 되죠. 원래 은선 인데 여러분들 점선 하세요. 여러분들 용어로 원래 공식 영어는 은선 입니다. 그리고 거기 천장 속 배선 나오죠. 천장 속 배선 이거 점 하나씩 찍었죠. 이렇게 점 하나 찍고 이렇게 가죠. 1.3선 1.3선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닥면 노출배선 점 두개 적었죠. 2점 2.3선 얘는 1점 2점 3선 이렇게 표현한다는 점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해서 배선에서 아직 답을 안 만들었어요. 혹시 나오면 그거 조금 좀 정리를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론 과정을 우리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문제풀이 과정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을 접목하는 걸 테스트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빨리 빨리 구하는 방법 이런 부분을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